탑권 올해 탑권이라는 영화 개봉했었잖아요. 그 영화를 올해 가장 인상 깊게 봤었는데 선수들 16강 응원하는 느낌으로 그 탑권 ost 중에 한 곡인 탑권 앤섬 들려드리겠습니다. 스티브 바이의 바이 투 리브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멤버들 부동산 이어서 앤디 티머스의 일렉트릭 집시 들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한안공영은 신사리 버스킹이에요. 그곳에서 다음팀 또 있으니까 날씨 춥지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스티브와이의 주스 들려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곡으로 앤디 티머스의 슈퍼 세븐티드 드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신사리 버스킹의 최기타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